내 이름은 강호랑 전라남도 영암에서 모난매중강매로 태어난다. 그중 첫째는 화가 나를 업어 키웠다. 그래서 부터 잘 먹고 잘 큰 나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. 내 인생의 멘토 성민이 형 그리고 평생의 라이벌이죠. 친구 한상우 우리는 그렇게 욕먹고 씨름을 했다. 자 사장님!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간다. 먼저 세상을 떠난다. 이제 뭐하나? 이제 뭐하나? 예! 잘하나! 성민이... 성민이 이리 좋은데 갔을거야. 두려워요. 그런데... 정성현... 0.1%가... 이 검사는 다 해봐주라고요. 야! 말씀 좀 해보세요! 나도 성민이가 그 정도인 줄 몰랐어. 뭐때면 청하장사! 그럼 뭐하냐고 못댄시켰잖아! 그것도 내 손으로! 내가... 진짜... 이제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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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.. 저도... 좀 해봤다. 예 ca. 내가... 나... 왜... 그... 나... 나... 너.. 저...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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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